무화과 발효식초 유인균 발효 황세란 유인균 본 영상의 무화과 식초 담그기 사진보다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잘 숙지하여 무화과 발효식초를 담그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무화과 발효식초가 탄생합니다. 무화과는 인체의 독제거와 위장질환, 빈혈, 치질 등에 좋고 소화촉진과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 동의보감 무화과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많은 과일, 철분, 칼슘, 칼륨 함유와 무화과의 단백질 분해 효소가 소화를 촉진시킨다. 항산화 기능에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늦추고 또한 소화불량, 변비, 성인병 등에 도움이 된다. 무화과 발효식초 담그기 재료 발효병 5리터용 잘 익은 무화과 3kg, 원당 180g, 천일염 6g, 유인균 또는 유원 플러스 15g, 물약관 무화과의 당도 무화과를 후숙시키면 당도가 높아지고 품종에 따라 17-30프릭스까지 다양합니다. 잘 익은 상태에서 발효하면 좋습니다. 무화과 발효식초 담그기 1. 잘 익은 무화과를 깨끗이 손질하여 으깨기 좋게 칼로 자른다. 2. 볼에 무화과와 원당, 천일염을 넣고 마구 으깨어준다. 3. 완전히 잘 으깬 이의 무화과에 유인균을 넣고 한 번 더 으깬다. 4. 으깬 무화과를 발효할 병에 담고 약간의 물로 볼에 남은 것을 정리하여 발효병에 담아준다. 뚜껑의 반에 구멍 2개 정도 뚫어준다. 발효할 때 발효병이나 용기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내부에 재료가 가득하면 공기나 발효의 순환이 되지 않아 넘치는 경우가 있으니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공간 유지가 꼭 필요하다. 무화과 술로 발효하기 5. 온도 30에서 37도에 두고 술이 되도록 약 30일간 발효시킨다. 적정 온도보다 낮으면 알코올이 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무화과 술로 숙성하기 6. 쓴맛이 감도는 알코올이 되었을 때 7에서 14일 정도 더 기다려 술맛을 숙성시킨다. 완전히 술이 되지 않으면 식초맛이 저하된다. 무화과 술과 건더기 분리하기 7. 무화과 술과 건더기를 분리한다. 윗술을 떠내고 나머지는 걸린망에 부어 소쿠리에 담아서 내리면 술량을 더 거둘 수 있다. 불리한 무화과 술을 발효병에 담은 후 8. 공기가 통하는 식초 발효덮기로 교체하고 초산균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매일 저어서 공기를 유입한다. 신맛이 날 때까지 33도 내외 유지하면 식초가 빠르게 진행된다. 신맛이 나기 시작하면 온도를 낮추어도 된다. 9. 초맛이 강해질 때까지 저어서 초산의 함량을 올려주도록 한다. 총산도가 보통 4% 이상이 되는 것이 좋다. 잘 익은 발효식초가 되면 10. 원래의 발효병 뚜껑으로 덮어주고 수시로 열어서 내부 공기를 교체하여 주어야 깔끔한 초맛이 유지된다. 초퍼리 주의 초막이 생기면 어떤 형태를 가져있든지 재빨리 걷어내어 주어야 한다. 식초가 덜 된 상태에서는 초막으로 인해 공기가 소통되지 않아서 초산균의 활동이 더뎌진다. 완전한 식초가 되면 쓴맛이나 떫은 맛이 없어지고 기포가 생기지 않는다. 기포가 생기는 것은 식초가 덜 된 것이며 수분 병입했을 때 탄산가스로 인해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다 먹기 전까지 발효가 잘 된 식초는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미생물이 살아있는 발효식초이므로 끝까지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 식초 아래 초박에 미생물이 만든 박테리오신과 영양소가 많다. 건강 발효식초 음료 만들어 마시기 따뜻한 생수 250ml 발효식초 10ml 희석하여 마신다. 기호에 따라 올리고당 또는 꿀 등을 섞어 먹는다. 이때 유인균이나 유원플러스를 같이 넣어 마시면 더욱 좋다. 장건강을 생각하는 황세란 유인균 유원플러스 행복한 발효세상 www.uinkin.co.k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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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